요즘에 한국에 이제 가시는 분들 미국에서 미국에서 한국 가시는 분들 자가격리 면제에서 발급 받아서 가시잖아요 어 제가 이제 곧 저도 한국을 가게 되는데 자가격리 면제에서 발급을 제가 이제 받아 봤거든요 많은 분들이 뭐 그냥 영사관 홈페이지 가면 뭐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좀 헷갈려 하시기도 하고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직접 어떻게 그 신청을 하고 어떻게 발급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보면서 그 신청할 수 있는 그 웹사이트를 보면서 직접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어 우선 영사 민원 24c 라는 게 있어요 24c는 없구나 영사 민원 24 여기 웹사이트를 들어가세요 이거 그냥 이렇게 구글에다가요 영사 민원 24c 치면 다 들어가실 수 있어요 되게 간단해요 그러면 찾아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들어가면 화면이 딱 뜨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 먼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음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회원가입 회원가입을 해야 이게 가능해요 회원가입하는 방법은 들어가셔서 뭐 이제 동의하고 뭐 그렇게 하고 여러가지 이제 그 절차 본인 인포메이션 넣고 하면 최종 되겠죠 그래서 이제 로그인을 해야지만 이게 신청이 가능해요 저는 이미 회원가입이 돼 있고 그래서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어머 이미 다 돼 있네요 여기 또 해서 하여간 제가 제 이메일 주소하고 패스워드를 넣으면 로그인이 되는데 이제 제가 이메일 주소를 직접 보여드릴 수는 없고 여기에 이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어 여기 보면 이제 딱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 딱 들어오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온라인 격리면제서 신청 이렇게 딱 오른쪽에 써 있죠 그럼 이거를 클릭하시는 거예요 온라인 격리면제서 신청 이걸 클릭하시면 자 신청 접수 이제 여기에 보면 절차 뭐 설명 쫙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서식 다운로드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온라인으로 거기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는 데 필요한 서류들을 우리가 다 보내줘야 돼요 그러면 영사관에서 그걸 보고 서류가 다 확인이 됐네 그래서 발급을 해주는 건데 발급을 이메일로 보내줘요 그러니까 모든 절차가 온라인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직접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격리면제서 신청 서류를 서식을 다 다운로드 받는데 여기 있는 거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하나씩 어떤 걸 받아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해외 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여기는 안내라고 돼 있죠 신청 방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굳이 다운받지 마세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것만 들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동의사항 있죠 이걸 체크하세요 그리고 민원 신청을 누르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신청 공간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신청 공간을 어디냐 저는 미국에 살고 북미죠 그리고 선택 미국이죠 미국하고 캐나다 둘 중에 어디냐는 거예요 미국 그러면 공간을 선택하기 미국 안에 공간이 되게 많죠 저는 이제 뉴저지 살고 있으니까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여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딱 뜨죠 격리면제 신청 서류 먼저 구비서류 1번 격리면제 동의서 이거는 총영사관에 있어요 두 번째 서류 서약서 및 백신 접종 카드 이것도 있어요 그 영사관에 이 두 가지는 직접 총영사관 웹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아서 본인들이 사인하고 이거를 다시 스캔을 떠서 여기에다 넣으셔야 돼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구비서류 3번 여권 사본은 본인들이 직접 여권 사본 스캔 떠야 되고요 거주증빙서류 이게 가족관계 증명서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직계가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직계가족 증명서를 어떻게 하느냐 보통은 여기 있는 총영사관에 신청하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한국에다 전화하세요 그래서 한국에 계시는 뭐 부모님이 됐던 아니면 누가 됐던 그 부탁을 하셔서 가족관계 증명서 나하고 부모님이 다 들어가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하나 떼서 스캔해서 보내주세요 해요 파일 형태로 오죠 그러면 그 파일을 직접 여기다가 첨부하면 되는 거죠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항공권 예약 내역이에요 그래서 격리면제 신청은 반드시 한국 가기 전에 항공권 예약 먼저 하시고 그 항공권 예약 내용이 있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해요 그 다음부터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항공권 예매 먼저 하세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만 딱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해볼게요 격리면제 상세 내용 있는데 그냥 이거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뭐 예를 들면 그냥 뭐 부모님 방문 뭐 이렇게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자기 이름 넣고 국적을 선택해요 국적 나는 대한민국이죠 그 다음에 성별 선택 하시고 생년월일 넣으세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여권번호 있으시죠 여권번호가 클릭을 하니까 다 뜨네 여권번호 넣으시고 휴대전화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쓰시고 있는 휴대전화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체류 자격은 나는 한국에서의 체류 자격을 쓰셔야 돼요 여기 미국에 외국인이라고 외국인 클릭하시면 안 되고요 체류 자격은 내국인이라고 쓰셔야 되고요 네 한국 내 긴급 연락처 부모님 전화번호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한국 내 주소지 전화 이거는 한국은 아직도 집전화들 많이 쓰시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집전화 없으시면 뭐 그냥 셀폰 전화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한국 내 주소를 넣으세요 이거 주소 검색하셔가지고 이거 한글로 넣으시면 돼요 영어로 쓰시는 거 아니에요 한국 주소니까 한글로 쓰시고 그 다음에 출발국가 여기 국가가 어딜까요 미국이죠 미국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미국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난 미국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여기 출발일 편명 이런 거는 다 그 항공권 예약하셨으니까 여기 다 적으실 수 있으시죠 여기까지 적으시고 이제 여기 여기서도 중요합니다 여기 구비서류라고 나와 있는 곳에 이제 각각의 그 서류를 갖다가 여기다 첨부를 하는 거예요 자 먼저 격리면제 동의서 이걸 보여드릴게요 총영사관 웹페이지를 가면 여기가 뉴욕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웹페이지에요 이것도 찾기 쉬우세요 여기를 해다가 뉴욕 총영사관 격리면제 만 치세요 그러면 이렇게 떠요 그중에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직계가족 방문 시 격리면제 발급 절차 및 이걸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럼 들어가시면 여기 딱 있죠 그럼 여기 격리면제 신청 시 관련 서식 집이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운을 받으세요 여기다 세이브 하셔서 다운을 받으시면 그 서류 중에 뭐가 나오냐면 먼저 이거예요 격리면제 동의서라는 게 나와요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우리가 첨부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 서식이 돼 있죠 격리면제 동의서 이 서식이 격리면제 동의서가 바로 어 서식이 격리면제 동의서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 프린트를 하세요 아까 다운 받았죠 총영사관에서 그럼 프린트를 하세요 프린트를 하고 끝에 보면 다른 거 쓸 게 없어요 끝에 신청일 날짜하고 본인 이름 그 다음에 사인하는 거예요 스캔을 하시고 스캔 하시고 난 다음에 이걸 pdf 파일이나 사진 파일 뭐 jpg 뭐 이런 파일로 다시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choose 파일 이렇게 눌러서 누르면 그 파일을 갖다가 선택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구비서류 2 2 이렇게 나와 있죠 파일 첨부하는데 이거는 뭐냐 여기 써 있죠 서식 3 서식 3이 뭐냐면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진위 확인에 대한 서약서예요 이것도 아까 총영사관에서 다운받은 거에 있어요 자 서식 3 서약서라고 돼 있죠 여기에 이제 신청일 역시 쓰고 면제된 본인 이름 쓰고 사인하고 이것도 프린트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스캔을 해서 이것도 역시 pdf 파일이나 아니면 뭐 본인의 jpg 라는 그 사진 파일로 저장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파일 첨부에다가 choose 파일 누르시고 그거 선택해서 여기다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두 번째까지 그럼 다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류가 뭐냐면 여권사본이에요 여기가 여권사본은 본인의 여기 보면 샘플이 나와 있죠 이 아래 위 본인 사진 나와 있고 한 그 화면에 아래 위 거를 다 스캔을 해서 이것도 역시 pdf 파일로 뽑으셔서 여기 choose 파일 누르시고 그 여권 여기다가 업로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서류가 뭐냐 방문 목적 증빙 서류예요 여기 보면 서류 앞에 빨간색 별표 있잖아요 이건 반드시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비 서류 4번에는 방문 목적 증명 여기에 가족 증명서를 넣으시는 거예요 가족관계 증명서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 아까 한국에서 받으셨죠 파일로 그거는 뭐 굳이 본인들이 뭐 프린트하고 또 이렇게 할 필요 없죠 그래서 거기에 그거를 또 역시 choose 파일에서 여기다가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구비 서류 5번 6번 7번이 나와 있는데 5번 6번 7번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는 빨간 거 없는데 우리가 이제 뭐 남았어요 예방접종 증명서를 넣어야 되잖아요 예방접종 증명서를 이 구비 서류 5번에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넣으면 어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예방접종 증명서 넣고 그러면 다 됐죠 우리가 어 하나 둘 그 영사관에서 다운받은 어 서류 2개 여권 그 다음에 가족관계 증명서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에다가 예방접종 증명서도 어 역시 스캔으로 해서 여기다 올리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그 다음 화면 뭐가 뜨나 잠깐만 제가 여기다 파일을 다 올려야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저는 이 위에 서류랑 이런 거를 지금 뭐 그 항공기 날짜나 이런 거 적지 않았죠 여권보나 이런 거 적지 않았는데 이런 걸 다 적으시고 나서 마지막에 저장을 누르시면요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어 접수가 됐습니다 이렇게 확인이 떠요 화면에 그리고 나면 어 여러분들 그 여기다가 이메일 주소 다 입력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메일로 나중에 옵니다 본인의 이메일로 그게 한 제가 저는 그 한 목요일쯤 신청을 해서 그런지 주말까지 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 한 화요일쯤 왔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주말이 안 끼고 주중에 좀 일찍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보내시면 한 2, 3일 뒤에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요즘에 빨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이 뭐 한창 성수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도 많지 않아서 그런지 굉장히 빨리 나오는 편이니까 이런 식으로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의 그래서 나중에 결과는 이메일로 오고 그 이메일로 오는 자가격리 면제 신청 면제서를 이제 프린트를 4개 해야 된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걸 들고 타야 되고 처음에 할 때 보여줘야 되고 내린 다음에 그걸 제출해야 되고 그걸 들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지니고 있으셔야 되고 한국 내내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시고 나중에 이 격리 면제서랑 백신 접종 증명서 가지고 한국에 있는 동사무소 이런 데를 가셔서 나 인센티브 확인서 주세요 그러면 그걸 받으시면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도 인원 제한 없이 모임 식당 들어가실 수 있고 모임 하실 수 있고 이런 혜택까지 이제 10월 7일부터 다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가격리 면제 신청서는 반드시 미국에서 받으신 다음에 프린트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비행기 타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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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